그립진 않아요. 우리가 연인으로 지냈던 날들이... 왜 더 가까이 가면 아프게 되는지. 사랑을 죽였습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저랑 누나한테 형 오빠 소리 한번 못 들어가면서요. 자신의 꿈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. 우리가 형의 꿈이었습니다. 그런 사람이 바로 제 형입니다. 세상에 외치고 싶었어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근사한 남자. 왜 그랬어 왜!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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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을 향해서 투파를 벌려보세요 그거 실컷 맞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언제든 끝낼 수 있는 패를 보여줬죠 끝낼 수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난 널 찾아낼 거야 그럼 이따 공준수 같이 가자 고맙고 사랑해 Госудبي 고맙고 사랑해 l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